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머신은 컨트롤러 소개하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 이미 오래 팔로우 하셨다면 아마 이 제품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실 거에요 저는 몇 개월 전에 이 작은 컨트롤러 리뷰 해드렸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제작된 스틸 박스에요 사각 랩스가 만드는 제품이고 이 친구는 이 작은 친구의 형이에요 뭐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사각 랩스는 요즘 이 컨트롤러에 대한 킥스타다 캠페인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컨트롤러에 관심 있으시면 제 영상 밑에 킥스타다 캠페인 링크를 놓았어요 근데 우리 일단 이 컨트롤러 한번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제가 여기 트레이딩 모드에서 이 컨트롤러로 머신은 컴보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잘되요 지금 이미 보시다시피 이 컨트롤러는 더블 탭도 엄청 잘되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옛날에 업로드 해 줬던 스틸 박스 리뷰 못 보셨다면 저는 한번 간단하게 이 제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케이스는 강철로 만드는 케이스에요 그래서 진짜 튼튼하고 무거워요 무게는 한 3.5kg이어서 이 친구는 테이블에서도 무릎에서도 쓰면 진짜 안정해요 이 친구는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옛날 스틸 박스로 비교해 보니 케이스도 훨씬 더 커요 길이는 한 300mm이고 넓이는 한 200mm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좀 더 두거워요 여러분들이 호환성이 궁금하실 거에요 이 컨트롤러는 GP2040 페바를 쓰고 있으니까 PC, PS3, 닌텐도 스위치가 호환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컨트롤러는 PS4, PS5 아니면 Xbox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패스트로 디바이스가 필요해요 하지만 케이스 안에 빔이 하나 숨어 있어요 여기 1번 위치에는 브록 유니버셜 파이팅 보드 추가할 수도 있고 2번에는 브록 필스 파이브 보드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3번째 위치에는 그런 패스트로 디바이스 브록 아답터 같은 거 추가할 수 있어요 이 세 업체 중 하나 선택하고 추가한 다음에 이 컨트롤러를 PS5, PS4, Xbox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버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아마도 이 두 버튼은 어떤 버튼인지 궁금하실 거에요 이거는 스타트와 셀렉트 버튼은 아니에요 하긴 여기 암흑히 마음대로 할당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버튼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배틀업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을 아시겠죠 카메라 컨트롤 못해요 하지만 컨트롤 라이트 스틱 왼쪽과 오른쪽 이 버튼에 할당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런 배틀업에서도 카메라 지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틀업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지금 그 시간 훨씬 더 편해져요 마우스가 필요 없으니까요 스틸박스 프로에서 찾을 수 있는 스위치는 Cherry MX Speed Silver 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이 보드는 핫스왑 가능한 보드에요 그거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에요 일단 그 버튼캡 빼고 그럼 그 다음은 이런 작은 도구로 그 스위치를 뺄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른 스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Cherry MX Red 스위치에요 그거 진짜 좋은 스위치여서 좀 조용해요 그리고 그냥 놓으면 돼요 놓았어요 나이스 지금은 이 LED 사라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이 Speed Silver 스위치와 Red 스위치와 비교해 보니 아 이거는 투명해요 그래서 그 빛이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스위치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LED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이런 거에 좀 신경 써야 돼요 구매하고 싶은 스위치가 투명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버튼 소음이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소리가 더 작아서 슬버 스피드 스위치보다는 이 Cherry MX Red 스위치가 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 버튼 완전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이가 없네 지금 한번 간단하게 스틸박스 프로와 원래 스틸박스 레이아웃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버튼은 바로 이 버튼이죠 여기는 찾을 수는 없어서요 하지만 이 버튼 사이에도 거리가 좀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 버튼은 좀 더 높게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리뷰를 많이 보셨다면 아실 텐데 근데 저는 오른쪽 엄지가락 버튼은 여기 위치하는 것이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밑에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 자연스럽게 제 손을 컨트롤러에 놓으면 지금 제 오른쪽 손가락이 이 버튼 사이에 있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이라면 이 손가락이 지금 버튼 위에 놓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선호입니다 굳이 단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선수마다 이런 컨트롤러 다르게 쓰고 있으니까요 몇 선수들은 이 버튼 아예 쓰진 않아요 몇 선수들은 이런 버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호에 따라 제대로 버튼 레이아웃 선택하면 돼요 이 버튼은 그냥 Start, Select, Touchpad, Home 그리고 Turbo 버튼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것 하나도 있어요 그거는 이 스위치입니다 이거는 대비 스위치에요 스위치는 이러면 Start, Select 버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순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대비해서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랭킹 매치에 들어갑시다 어떻게 되는지 나이스 가비 나이스 아하 DI 잘 됐네 아 너무 예쁘다 오오오오오 잘 됐다 잘 됐다 이 컨트롤 좋은데 이 버튼 여기 위처도 Drive Rush이 가능하긴 해요 아하 또 하였을까 까비 아쉽다 저도 하였을 아 까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얘는 7연승이 있는데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까비 나이스 이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 이 제품 진짜 마음들고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영상 밑에 놓아줬던 그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는 이 컨트롤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컨트롤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캠어로 컨트롤 해주는 그 두 개의 버튼이에요 그거는 배틀헙에서 너무 쓸데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배틀헙에서 많이 안 들어가는 것과 그냥 그 스파6 스토리 모드 안 한 이유는 카메라 컨트롤 못 했으니까요 변하게 못 했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제품으로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제작되는 힛박스를 후반 하고 싶으면 꼭 퀵스타터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